그 우선순위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동훈 특검의 경우가 좀 우선순위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한동훈 특검은 약간 뒷순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 발의에 발의는 10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게 되면 발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인가는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게 급한 것인가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을 본회의 상임위와 본회의에 먼저 보내야 되겠죠.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처리 문제는 서로 합의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처리 문제는 민주당은 혁신당만큼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그리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셔서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굳이 이런 언론상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을 해서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체급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또 그의 가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된다고 기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보게 되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치선에 살짝 물러나 있는데 그 법안 자체가 보복성 법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슨 보복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도 보복이고 최해병 관련 같은 경우도 이게 청와대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관련이 돼 있을 건데 그것도 보복이고 볼 수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고 또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현재는 지금 물러갔다고 하지만 조만간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했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그렇게 나고 있는데 다시 출마돼서 대표가 된다면 또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강력한 권력자였고 지금도 잠재적 권력자인데 본인과 본인 가족의 비리 문제는 본인이 수사할 때의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오늘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같이 알렸습니다.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의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의 사건 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인데 이번 건의 경우 이름은 6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제기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한들 심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수용했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 심의위에서 이 같은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한 이재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경찰의 수사 기후가 좀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려가 지난 2월 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온라인 컨퍼런스에 낸 5장짜리 논문입니다. 머신러닝 접근 방식을 사용한 우울증 비율의 수행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의 한 대학에 속한 한 연구자와 함께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이자 프리랜서, 사업가라는 공저자 마리아 술타나 케아의 프로필입니다. 자신을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지난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링크를 하나 남겼습니다. 클릭해보니 전문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미국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논문을 대필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에 적힌 연락처로 방글라데시 공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같은 전공에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공저자의 남편. 자신의 배우자가 1년간 한 후보자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는지 물었더니 그 부분은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물었더니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고등학생이 쓰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학회의 이름을 빌려 스펙 쌓기에 활용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앱은 미국의 공모대회 두 곳에도출품됐습니다. 한 양이 만 14살로 중학생이던 2019년,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제작 대회 테크노베이션에도출품해 중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하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앱의 소스 코드는 누가만들었을까? 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연결된 남성에게 이 앱에 대해 묻자 자신이 돈을 받고 개발해줬다고 말합니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플랫폼 크몽을 통해 학생 숙제라며 의뢰받았다는 겁니다. 크몽으로 해서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학생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대회 규정에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주체 기관에 동의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헌 후보자 측은 해당 대회에는 사업 계획, 홍보 영상, 앱 소스 코드를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양이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추가 문의하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